원숭이두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두창이라는 병이 있었죠 다른 말로는 천연도 또는 마마라고 불렀는데요 원래는 사람에게 생겼던 이 두창이라는 병은 영어로는 스몰 폭스라고 하고요 폭스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과거의 이 병이 걸리면 매우 치명적이라서 한때는 전세계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1979년에 전세계적으로 두창은 사라진 질병으로 선언되면서 한동안 우리는 두창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의 두창과 유사한 원숭이두창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6월 초까지 약 35개국에서 약 800명 정도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나 다람쥐 등의 야생동물에서 확인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즉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길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가 가능합니다 감염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보면 가장 많은 경로가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또 체액, 또 피부 점막의 병변과의 접촉인데요 직접 조착이 아니더라도 분분물이 묻은 침구나 의복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 타액이나 비마를 통해서도 사람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퍼져서 공기 전파가 가능할까에 대한 것인데요 다행히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공기로 전파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생기기까지 잠복기가 있는데요 약 5일에서 21일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통이고요 두 번째는 38.5도 이상의 급성 발혈입니다 세 번째는 림프절 병증인데요 즉 목이나 겨드랑이 또 서해부 같은 곳에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통이고요 다섯 번째는 허리통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탈진 또는 무력증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약 3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피부에 생기는 수포인데요 처음에 얼굴을 중심으로 생겨서 사지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증상이 약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수포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병과 간별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이 바로 수두입니다 수두도 발혈이 생기고 수포가 전신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수포 모양이 좀 다른데요 원숭이 두창의 수포에 비해서 수두의 수포는 경계가 불분명한 수포이고요 또 원숭이 두창은 수포가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수두는 손바닥 발바닥 수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에서는 림프절이 붓는 형상도 두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현재 테코비리메시라고 하는 천연도 치료에 허가된 약물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향용화된 특이치료제가 없고 대중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명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 내지 6%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숭이 두창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는 건데요 2013년에 영국에서 인바넥스라는 백신이 승인되었는데요 이것이 원래 사람의 두창 백신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예방에도 85%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국내 환자 발생이 없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는 질병이 아니라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늘 손을 자주 씻고 또 오염된 손으로 코나 입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 희생을 철저히 하면서 이러한 전염병들로부터 예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개인 희생 철저히 잘 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